두리 비행기가 가장 멀리 날았어 바람이 잘 불어서 오래 날았네 분 한 번 더 날려봐 그럴 수가? 그래? 그래 그래 잠깐잠깐 어 내가 주워올게 금방 떨어지니까 괜찮겠지 장난 좀 쳐볼까 끈적끈적 비행기 여기 고마워 코코몽 자 그럼 간다 으잇 어 어 으 우와 코코몽 니가 또 장난친거지 아냐 짜잔 코코몽은 두 개만 들어왔네 아까 건 연습이었고 이게 진짜야 무슨 비행기 날개가 그렇게 커? 날개가 크니까 아주 오래 날 수 있지 다들 잘 봐 아롬이 괜찮아? 아 미안 실수야 진짜로 간다 짜잔 오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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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정말? 으아 이상하다 왜 이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